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세상에 나는야 센티멘탈맨 아빠가 되고팠던 한 남자 아빠가 당신의 딸이었던 거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거였어요 양쪽 세계에 다 속해 있었으니까 우즈를 떠나세요 제가 직접 공표할 거예요 마법사님을 심각한 과로로 인해서 무기한 휴식을 신청하셨다고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? 아예 알아들었습니다 어서 가서 열기구를 준비시키세요 경비병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가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노 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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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늘은 서쪽 마녀와 사악하고 추악한 마녀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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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녀는 사라졌다 마침내 이 땅의 평화가 나의 오주민들이여 나의 친구들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선한 글린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오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겠지? 네 정말 좋을 텐데 뭐가?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글린다가 알면 안 돼 우리가 안전하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아갔으면 안 돼 가자 이제는 내일로 나아갈 시간 난 너로 인하여 그래도 너희 덕분 너로 인하여 날려졌어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멘